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 지역현안사업 국고예산 반영과 정책지원사항 등에 대한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7일 광주시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원장, 임동하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김영록 지사는 광주 송정에서 순천을 연결하는 경전선 고속전철 건설과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추진, 천사대교 날개달기,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등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해야 할 현안사업 15건에 대해 초당적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 한전공대와 지역소멸위기지역 등 지역관련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는데, 여순사건의 경우 경남과 대구 1원까지 확대된 현대사의 비극이라며,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의 각종 정책적 혜택이 수도권과 수도권 인접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이 지적한 보건소장 임명 위법성 문제에 대해 순천시가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영란 순천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의사 면허가 있거나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보건직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순천시가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현 보건소장은 행정직렬로 임용한 것이 아니라 직무대리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보건법 시행령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건소장을 개황형 직위로 지정하고 의사 면허 소지자 임용이 가능하도록 적법하게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이 군에서 발주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 현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4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19일부터 사업비가 5억 원이 넘고 공정률이 30% 이상인 사업장 1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시공 품질 미흡이 13건, 안전 미흡이 14건, 환경 미흡이 3건으로 해당 내용의 시정과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발주 부서 검토가 필요한 10건에 대해서는 검토 내용을 반영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남 목포의 객실 500여 개 규모의 호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호텔은 목포역 인근 상락동에 들어설 예정으로 컨벤션센터와 음식점, 인피니티풀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19층 규모로 건설됩니다. 시행사는 오는 2023년 5월 개장일 목표로 11월 3일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등을 위해 내사랑 고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고흥군은 그동안 귀향 청년들의 초기 정착을 위해 기금을 활용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지역 청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교 졸업생 전문교육비 지원, 창업청년 축하 지원, 지역업체 취업 청년 지원,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지원 등입니다.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내년에 열리는 제293회 고흥군의회 본예산 심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양의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6대 분야 기업에서 청년 인턴으로 일하던 1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광양시와 전라남도는 올해 3월부터 청년 인력을 블루이코노미 관련 기업에 매칭시키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으로 광양에서는 7개 기업에 14명이 채용돼 3개월 동안 근무했으며 인턴 기간이 끝난 13명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광양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나머지 1명도 인턴 기간이 끝나는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위기가구에 지원하고 있는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합니다. 어떻게 기준이 완화되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이명화 생활지원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전라남도가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죠. 이런 결정이 나온 계기가 궁금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득이 감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득 감소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없거나 소득 감소 25% 이상 기준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 조건, 대상 등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서류 간소화로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더 많은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약간의 소득 증감 같은 작은 변화로 생길 수 있을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우선 신청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됩니까? 기준 완화 내용 중 신청 기준인 위기 사유가 기존에는 소득 25% 이상 감소해서 소득 감소 위기 각으로 완화했습니다. 신청 대상도 사업자가 근로소득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했거나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되어 소득이 감소한 대상자들도 포함하였습니다. 신청 서류는 소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이 있으면 별도 소득 신고서 없이 가능하고 특히 소득 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는 본인 소득 감소 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휴폐업 등 소득이 줄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75% 이내이며 재산 기준은 시, 지역 3억 5천만 원, 군, 지역은 3억 원 이내로 충족된 유기과구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아 타 사업으로 지원받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자 등 기초생활 생계수급자, 긴급지원 생계급여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지원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중복지원은 안 되고요. 소득이 감소한 가구도 포함이 되고 서류는 말씀해 주신 대로 크게 간소화됐군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도민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위한 계획이 또 있을까요? 네, 금번 위기가구 긴급세형계 지원금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과 신청 서류가 대폭 완화되었으며 신청 기한 역시 11월 6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주변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누구라도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핥힌 상은이 이렇게 뚜렷한데 아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참 답답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지원들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이명화 생활지원팀장이었습니다. 전남 지역 뱀장어 양식어가의 재해보험이 확대됩니다. 현재 나주와 고흥, 보성, 장흥, 강진과 영암, 무한, 한평, 영광 등 한계시 8개군이 뱀장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추가로 6개 시군을 선정해 15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추가 지역은 순천과 해남, 담양, 곡성, 화순, 장성 등 한계시 5개 군 지역입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양식어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가입 시 어업인들이 납부할 50%의 자부담금 중 30%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저출산 극복 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26일 김명원 부시장의 주제로 열린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가 추진 중인 저출산 정책 성과 점검과 신규 사업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신생아 양육비 상향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광양시는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청·장년 인구 유입의 행정력을 집중해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입니다. 김회재 국회의원이 지역 관광 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관광도로 정비지구를 지정해 경관 조망시설과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산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뛰어난 경관을 가졌지만,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를 연결하는 광역·광역·광광로트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가 백설공주와 일곱 친구들 공연을 무관중으로 온라인 생중계합니다. 오는 29일, 유튜브 광양문화예술회관 채널에서 쉽게 관람할 수 있으며, 11월 4일까지 무료로 상영됩니다. 공연 백설공주와 일곱 친구들은 대전 실입무용단이 기획한 작품으로 동화를 무용극으로 만들어 표현할 예정입니다. 지역 특산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신안군이 개최한 흑산홍어설기학교가 마지막 교육 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신안군은 26일 흑산면 종합복지관에서 수료식을 갖고 수강생들에게 교육 이수증을 전달했습니다. 흑산홍어설기학교는 명절이나 주문량이 많은 시기에 손질할 인력이 부족한 탓에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목포시가 오는 31일 저녁 7시부터 차범석의 옥단어 공연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이번 공연은 극단 예창작다함이 참여해 목포의 말투와 지역민의 생활상이 그대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옥단어는 옥단이를 호명하는 목포식 사투리로 1930년대부터 50년대 초반까지 유달산 일대에 물을 길어주거나 허드렛일을 하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영암군이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을 끝마쳤습니다. 이번 교육은 귀농 연수생 12명과 선도농가 11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교육장에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귀농 연수생과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으로 장목재배 실습 교육과 농업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날씨정보입니다. 목요일 전남 지역은 구름이 많이 지나겠는데요. 기온도 다소 떨어져 아침에는 9도, 한낮에는 16도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종음 수준 예상됩니다. 주간날씨입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두꺼운 옷 꺼내두셔도 괜찮겠는데요. 주말에는 비가 오면서 기온은 속폭 오르겠지만 다음 주 초에는 다시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우리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날이 많이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붉어지거나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건선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성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협치,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는 초당적 지원을 건의했는데요. 경전선 고속전철 건설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지역발전 앞에서 정쟁은 뒤로하고 협치하는 모습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